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이 된 북한군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외교안보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의 파병은 자충수가 명백하다면서 오히려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정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최대 격정지인 쿠르스크 지역에 이미 11,000명 이상이 집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미 북한군이 최전방지역으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지난 27일 북한군을 쿠르스크 최전선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은 민간 트럭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번에 텔레그램에 공개된 감청자료에 따르더라도 민간 번호판을 단 트럭이 서류도 없이 쿠르스크 향해 가다가 헌병 검문에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은 유럽 땅에서 북한군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이야기했고 빠르면 27에서 28일쯤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 파악이 된 정보들을 살펴보면 북한군이 파병이 된 것만큼은 명백하고 이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군이 왜 이렇게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 미 대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 대선은 다음 달 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종식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조건 종식시키겠다라고 공개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미 대선 이후에 평화협정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최대한 빠르게 공세를 펼쳐가지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북한군까지 투입을 시켜가지고 전선을 확대시키고 밀고 들어가려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 역시도 6.25 전쟁만 보더라도 정전협정 타결 직전에 조금이라도 영토를 더 얻기 위해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희생자가 엄청나게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말 그대로 땅따먹게 전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양쪽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북한군은 이 과정에서 말 그대로 총알바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외교안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북한의 파병 결정이 북한과 김정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을 한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벌이용으로 파병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더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파병 결정을 한 것인데 현재 북한의 국내 상황을 보면 이번 파병 결정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세력이 서로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현재 북한은 친중파와 친러파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파병 결정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 친중, 친러파의 대립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아무리 현재 북한이 김정은 중심의 체제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 밑에서 김정은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이 서로 내분을 일으킨다면 김정은 체제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파병으로 인해서 북한 내 여론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그런데 이번에 파병이 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원래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평야 지역 전투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6.25 이후에 현대전 경험이 전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전투가 시작이 되면 사상자가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번 전투에 투입을 시킨 것은 자국 내 병력 소모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북한군을 끌어들여가지고 병력 소모를 북한군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나 전쟁이 끝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량으로 밀어붙여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영토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종전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때 본인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방패막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대량으로 사망을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동요를 일으킬 것은 뻔하고 옛날처럼 정보통신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상황은 북한군 파병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북한이 아무리 통제된 사회라고는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 역시도 현재 김정은이 사람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도 이를 두려워해가지고 현재 파병군인 가족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거나 격리한 상태로 알려져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파병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가 이번 파병이 북한의 여론에 동요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김정은이 젊은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아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북한군의 타령은 앞으로 더욱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우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이 된 북한군들이 투항을 하거나 타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북한군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전장이라고 하지만 전장에 투입이 된 북한군들 같은 경우에는 의식주의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더 풍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직접 경험한 젊은 북한군들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현재 파병된 북한군을 구성하는 연령대가 주로 MZ세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전달 살포라든가 심리전을 진행을 한다면 북한군의 타령병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파병이 된 북한군들이 타령을 하거나 심리전에 동요한다면 러시아군의 전력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번 파병을 통해서 궁전 경제와 정권 유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역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북한에서 파병을 통해 경제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대한민국이 월남 파병을 통해서 월남 특수를 누리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인데 현재 북한의 경제 구조는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과거 대한민국은 월남전 파병 당시에 병사들이 월급의 아주 일부만 현지에서 사용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저축하게 했으며 그들이 귀국을 했을 때 집안 살림이 나아지는 분명한 보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개인의 가정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 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체제는 병사의 월급 전액을 목숨 바치는 병사와 그 가족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고 북한 당국이 대부분 뺏어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아무리 북한의 경제라든가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 돈을 주더라도 항상 이게 김정은을 비롯해가지고 지도부의 주머니로 들어가면서 북한의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번 파병의 대가 역시도 이번 파병의 경제적 대가 역시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비슷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파병까지 진행을 했으니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정은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든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밀착을 하기 위해서 이번 파병을 결정을 했지만 근시한적인 결정이었으며 결국 이번 북한군의 파병은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 역시도 북한에 대한 태도는 더욱더 냉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